1, 2, 2, 3 1, 2, 3 2, 3 더 빨리 해야 돼 야 너무 아파 시계가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야 얼굴이 너무 아파 아니 나는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마 형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마 형 형아 일단 인중이 왜 자꾸 쌀을 보고 봐라 입을 입을 때 앉아가지고 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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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종이 그대로 드신 것 같은데 RM씨 저거 종이 뱉으셔야 돼요 종이 뱉으셔야 돼요 그 안에 종이 있어요 종이 뱉으셔야 돼요 아 제이도 다 과하게 입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형 상차랑 하차랑 비슷 똑같아요. 지민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거든요? 정신이 진짜 친구가 없죠? 시작! 비슷할 게 없다. 뭐냐? 궁금한 게 없네.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일단 아픈 거 아니시고?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제이 형! 아악! 아 진짜 뭐야. 저 왜 바로 올려요? 인생이. 인생이. 사람 자체가 뻥이기 때문에. 아. 둘 셋. Let us be stand together in my heart. My name is very bad. Let us be stand together in my heart. My name is very bad. Let us be stand together in my heart. 몬스탑입니다. Poles go out. NBC connects across andSI on the belt. X2 I made fine around 2 national policies. lereard. Q. So important in your heart. 그때는 눈에넷이 감탄지 않나요? 아이라이트 세튼. 근데 바닐라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이 여쭤 봤습니다. 사장님 왜 초코는 없습니까? 어제 민트 초코를 만든 놈한테 다 써버렸다. 아. 아. 제가 초코를 못 먹은 이유는 바로 민트 초코 당신 때문이야. 눈에 꼬끼들이 감상치 않나요? 아이라인 집계에서 근데 바닐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왜 초코는 없습니까? 어제 민트초코를 만든 놈 다 써버렸다 아 아 제가 초코를 못 먹은 이유는 바로 민트초코 당신 때문이야 스케이트볼 탈래 지우개를 먹고 맛있다 맛있다 일창이 밝은데 엑스맨이 아닙니다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댄스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예 멋쟁이 예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오 멋쟁이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예 춤을 출 거야 오이 춤을 출 거야 춤을 출 거야 잘ooky 펭 노허 최ape pien sort 도越abled 해야 해 여러 꺄 재홍은 더 좋아 오이 메넨 왜 메넨 Als 어 야 아 이야 상정 야 이 두 마리 아니 한 번만 찼데 한 번만 영광이 해도 안 돼 오케이 나 나 나 좋은 비보이였다 광고를 좀 안 좋아해요 왜요? 안 좋아하는 것보다 별로 지민이 형 없지 않아 너 우리 망고처럼 해 야 너 난 안 때려 왜요? 똑같이 하는 말이야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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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때려 정국이가 때려봐 좋아 다 죽냐 그 가장 유명한 드링크 드링크? 네 펩시 펩시 오케이 하나 커피 펩시 펩시 여기가 샤워하고 왔는데 문을 열더라구요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뭐에요? 아 뭐 예아 이렇게 하고 가더라구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대 이제 커뮤니당에서 회전하는데 안녕하세요 헬로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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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로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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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폴리 예아 아니면 영국인 일요? 나 영국인이야 아 아 다시 너네네네네네네 아 일로와 으어우 어이라고 아 아 조그리 아 이게pp 이게 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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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해지자고. 잡았어. 잡았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나야. 나야. 아 그래?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아닌데. 탈결이 방탄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쉬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 여기. 고망갔다. 고망갔다. 야, 여기. 잡았다. 여기, 여기. 어? 침대 올라왔어. 잡았다. 잡았다. 길게 우리 한 바퀴 푸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럼 돼요. 침대 여기 있다가. 야,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뭐라, 뭐라, 뭐라. 잡았어. 나, 나 있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 혼나, 나 혼나. 혼나, 혼나.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누구 갔어. 나야, 나라고. 진짜. 그냥. 야, 침대 한 명 있고 나머지 모르자. 일로 와. 울면 얘네 100% 침 넣어도 돼. 침대가 있으니까. 아, 자. 방금 잡았는데. 아마 전정국 아니면 김태양이었어. 야, 우리. 야, 베개로 이렇게 흔들고 다녀. 잡았다, 잡았다. 으아, 깜짝이야. 으아, 깜짝이야. 잠시만. 깜짝이야, 잠시만. 야, 윤기야 어디 있어. 윤기야.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야, 이ested 나. 까짓. 낯설어. 아니, 아. 나 진짜 집에 가스걸로 끄는다. 안 끄는 것 같은데. 집이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넘었어 아까 웃는데 80살이 올라왔어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라멘이 웃겨? 라멘이 장난이야? 왜 왜 왜 왜 웃는 거야? 아 참 쉬울 것 같은데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